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솔라나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의 가격이 하락하는 건 다음 반등을 위한 건강한 조정일 거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현재 네트워크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41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해 이더리움의 거래량인 14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솔라나 네트워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높은 유동성과 활발한 거래를 통해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라나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사용자들이 솔라나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이더리움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반하게 된 것인데요.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솔라나 생태계로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솔라나의 거래량이 급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량의 급증은 솔라나의 가격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으로 보았을 때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따라 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솔라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 이슈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캐너리 캐피탈이 미국 증권거래 미원회에 솔라마 현물 ETF 신청을 접수하였는데요. 솔라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다음 ETF 출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가상화폐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대선에서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솔라나의 가격 상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7년도 불장, 21년도 불장, 그리고 대망의 2024년 불장 사이클의 직면해 있는 지금. 올해만큼은 내 계좌에 영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현재의 본인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어떤 걸로도 환산하지 못할 가치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저도 원래 주식을 먼저 시작했지만 코인 시장까지 포함하면 전업 투자로 활동한지가 거진 7년이 다 되어 가네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건 코인 시장 덕분이었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정말 긴 시간이었죠. 여전히 저는 지금도 제가 매매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그런 작은 파편들이 모이고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시장을 보는 시야라던가 심리적인 컨트롤이 더 세세해지는 걸 느낍니다. 배움의 끝은 없다고 하죠. 결국 투자의 완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셀 수 없이 많은 테마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매년 그 트렌드는 바뀌고 계속해서 돈이 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의 완벽한 공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달라지는 시장 속에서 매번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꿔줄 수 있는 선물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테마가 투자 시장을 전부 견인했었다면 2021년도에는 NFT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레이어2, 웹 3.0 그리고 BRC20까지 여러 테마들이 순환되면서 많은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망의 2024년에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가 훈풍이 불면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할 거 없이 수많은 AI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중의 모든 자금이 다 AI 종목들로 모여있었죠. 대표적으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가치 100%, 200%, 300% 수준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놀랍게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상반기까지 AI 테마가 시장을 주도를 했었지만 점점 그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대다수의 AI 관련 코인들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그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냐? 저는 그 목적지가 바로 디파이 생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정부 혹은 은행 등 중앙기관에 개입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코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개기관 없이 거래, 보험, 대출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기존 금융 서비스와서는 달리 디파이에서는 약정기관이 존재하지도 않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바로 이런 편의성과 높은 접근성 등의 차세대 금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디파이가 미래 금융의 한 축으로 손꼽히면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2032년까지 디파이 시장은 4979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많은 대형 기관들이 하나둘씩 디파이에 투자를 하면서 점점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하죠. 그레이스케일은 아발람체 트러스트를 출시하면서 디파이 간접 투자 상품을 확장하기도 했고 그 밖에 해시드라던가 인피니트 등 전통 금융의 대안으로 디파이 사업에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전망을 내다보고 미국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후보마저 최근 새로운 디파이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공식 발표했죠. 장기적으로는 모든 미국인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오랫동안 제한된 도구와 기회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강대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무려 3억 4천만 명이나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에 미국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거의 1억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막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디파이 시장은 점점 더 확당이 되면서 엄청난 혼풍이 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3개월 동안 수백 개의 코인들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결국 상승이 코앞으로 다가온 코인을 하마 찾아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디파이 시장 관련 수액 코인인데 확인해본 결과 세력들의 매집량도 어마어마하고 조만간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현재 가격이 100원도 안 합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너무 많이 담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격이 저렴하니 소액으로만 여유가 되시는 만큼만 담아두셔도 올 연말은 정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 제가 영상에서 코인명을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코인을 받아보고 싶다. 이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참여 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날 점심쯤 취합해서 코인 정보 남겨드리고 있으니 이길 점심 이후에 핸드폰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금전 요구, 단톡방 입장 이런 요구는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점심 이후에 문자 확인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화하고 계시는데요.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저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시청자분들께 더 알찬 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